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오늘 섬유의복 섹터 보고 있는데 일단 견주한 내수 소비 그리고 환율 효과로 인해서 양호한 3분기 실적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행보 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받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높지 않겠냐라고 판단되는 업종입니다. 일단 섬유의복 업종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업종 지수가 현재까지 한 25.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24.9% 하락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하락한 반면 섬유의복 업종은 하반기에는 좀 행보 중이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섬유의복 업종에 속한 종목들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가 약세를 이끌어낸 것은 아무래도 수출 위주의 OEM, ODM 업체들의 경우 미국에서 3월부터 재고가 증가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항우 어떤 오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가 우려를 취급하는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업종 내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의류 시장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 경기 위축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유통망인 백화점 매출이 7월에 32% 증가했고 8월에도 25% 성장세를 이어나갔고 9월에도 한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는 성수기인 4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의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의류 소비 같은 경우가 소비가 경기 후행적 성향이 있다는 점으로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한 번 높아진 소비 성향이 일시에 줄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결국 국내 의류 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부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의 견주한 흐름 그리고 수출 관련지로 환율 상승 효과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 해제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의 양원 실적이 전망되는데 기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한세 시합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넷 시합이나 같은 종목의 이익 증가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가시가 될 경우에 소비의 양국화 현상으로 인해서 의류 업종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고급 브랜드를 보유한 종목 위주로 압축적인 투자가 섬유의복 업종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사실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FNF라고 다들 아시는 종목인데 1992년 설립된 국내 선두권 의류 업체로서 MLB라는 MLB 키즈, 디스커버리 등 고급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 및 해외 비중은 7대 3 정도 수준이었는데 해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는데 중국 진출로 인해서 작년 매출이 1조 4,800원을 달성하면서 처음으로 1조 매출을 돌파했는데요. 중국에서 성장이 아주 큰 힘을 보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진출 3년 만에 지금 매장 수가 한 750개를 돌파했고요. 매출 역시 분기당 중국에서만 한 1,700억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예상 매출은 국내 부분의 높은 성장세와 중국 부분 회복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4,1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 정도 증가한 1,245억 원이 예상되는데 특히 영업이익률이 30% 정도로 더욱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FNF 같은 경우는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봐도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은 소비재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성 지표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지금 PER 기준으로 한 10.2배 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점에서 실적 발표 이후 상승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중국 성장성 이외에도 아직은 크진 않지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FNF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골프용품 3위인 테일러메이드 지분 인수 그리고 미국 테니스 브랜드 세리지노 타키니를 인수를 통해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함으로써 항우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교두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좀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지금 시진핑 주석 3기 언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지금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감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명한 리스크 요인인데 그런데 항우 중국이 이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내수 부양을 통한 성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코로나 관련 정책도 변화될 것으로 보여서 FNF에게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 좋을가는 12만 4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FNF의 경우에는 영업 인균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는 부분 짓고 왔고 목표 주가 16만 원대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